회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설화 엄마고요. 저희의 아들, 딸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별 말씀을요. 여보 사모님께 인사드려야지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아니, 안녕하세요. 사모님. 저는 저기 차 좀 내올게요. 어, 그래요. 편하게들 앉으시죠? 여보, 앉아 어서. 앉아. 오빠가 여기를 왜? 금설아가 오빠따리라는 거야? 아니,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줄 알고 부모된 도리로 인사를 온 거지요. 그치 여보? 아, 예, 예. 아, 예. 그렇습니다. 아니, 준성이 넌 왜 말을 안 했어? 말할 정도의 일도 아니어서요. 오해하신 거예요. 아버님, 어머님이. 오, 그럼 너무 다행이고 괜히 걱정만 끼쳐드렸네요. 잘 오셨습니다. 안 그래도 제가 뵙고 싶었는데. 한 선생이 각별하게 생각하는 아버님이 누군지 궁금했거든요. 아, 예. 어머니, 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. 앉아 있어.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저기, 저... 난 써... 어머니, 여보! 어머니, 이리 없지? 죄송해요, 괜찮으세요? 예? 조심하지 않고 애미 어디 안 다쳤니? 예, 어머니 안 다쳤어요. 이리 와봐요. 어떤가 보기... 아, 괜찮다니까요 죄송해요, 저 제가 치우고 다시 내올게요 아, 아닙니다 그만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보, 가자 아, 여보 아니, 저 온 김에 천천히 얘기라도 하고 가시지 왜 그러시나? 아, 그래요 이렇게 오셨는데 아, 아닙니다 저기 가게도 비워놨고 가버린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, 아니야, 아니야 어르신 한 일 내리십시오 아, 그래요 또 봅시다, 금 사장 그럼 예? 아휴, 저 사람이 여보